네, 3월 9일 0.73%의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를 비롯한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민심과 마음도 아직 발표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정치 경험이 풍부한 두 분을 모셔서 이 정치 상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귀왕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데 관심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좀 박수도 많이 받고 지지율도 아주 높고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공방도 좀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뭐 흔히 저희 방송에서는 적합한 편이 아니지만 알받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 박수선 사장 자리를 놓고 인수유와 청와대가 또 최근에 충돌했습니다. 왜 자꾸 임기 말에 인사를 하느냐? 아니, 정해진 권리로 인사를 한다.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는지 먼저 이거는 김용남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무렵, 그 이전부터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대선에서 이기기 전부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5년 전 선거는 물론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니까 5월 9일 선거 이후에 바로 집권해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했습니다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을 너무 잃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5조 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즉, 국민 세금이 들어간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산업은행이 50%가 훨씬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얼마든지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대우조선해양의 가장 큰 이슈는 뭔가요? 빨리 팔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중호업에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독과점 문제가 제기돼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좋은 주인을 재값 받고 팔고 그리고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표에 선임된 분은 그런데 적합한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운재인 대통령 동생 친구잖아요. 누가 봐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인사를 인기 말에 강행하는 이유가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정말? 알겠습니다. 박경영 전 의원님. 우선 예로 들은 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선거가 예정됐는데 권한대행이 인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했던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가 IMF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연하게 인사를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번 대우조선 해양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임이든 혹은 현 청와대든 분침을 질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두선 신임 사장이 36년 동안 대우조선 해양에서 일을 했고 조선 전문가예요. 다만 이것을 팔린다, 팔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CFO가 낫죠. 재정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날 텐데 회사 자체 입장에서 특히 노조에서는 그렇지 않고 대우조선 해양에 애착이 있고 회생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요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에서조차도 그리고 그쪽 임원들조차도 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가타부타 말이 맞느냐라는 비난 성명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임 당선자 측에서 침 흘리지 말아라라는 것이 저는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 정부가 아직 임기 남아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5년 이전에도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법적으로 권한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권한대행은 법적 권한이 없어요. 권한대행이 어떻게 법적 권한이 없습니까? 좀 사례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제한적일 수는 있는 게 그때 시계도 만들었으면 논란이 있었고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박두선 대표라는 사람은 사실상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 해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곁에서 수행하면서부터 벼락 출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경이 뻔한 건데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우기시면 안 되죠.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신 대우조선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한 부실 또 분식회계 논란까지 빠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를 샀다가 회생 중인데 전문가를 영입한 자리다? 아니다. 좀 정권 말기에는 다음 정부의 인수를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 충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와 청와대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낯설고요. 본 적도 없고 좀 특이합니다. 이제 이거는 현안을 묻기 전에 먼저 좀 두 분 전 의원께서 한번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복귀한 전 의원께 먼저 듣겠습니다. 왜 인수위와 청와대가 충돌하는 그림을 고민들이. 조금 아까 권한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당선자와 권한대행을 약간 이렇게 혼재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당선자한테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었고. 그래요. 법에 5월 9일 자정까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인사권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임 정부 대통령 당선자가 뽑히고 나면 인사협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권한은 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넘보는 거죠. 일종의 남의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 당선자면 이렇게 정치권의 밥그릇 자기들 밥그릇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인사 문제 국민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당장 국민들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 또 그렇게 당선자 측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또 모욕주기를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이것을 아까 인사를 알받기라고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모욕적 원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구 정부의 불편함은 저는 당선자 측에 자세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관례상 인수위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권한을 줬던 것과 달리 지금은 너무 뭐랄까 선을 그어놓고 있다. 회동 얘기 때도 그랬고 어떻게 이 갈등 구조 보십니까. 우선 이거는 상식과 양식의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편향적인 인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친구를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회사의 대표이사의 임기 말에 안 친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한국성장금융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출자해갖고 거기 한국판 뉴딜펀드라는 3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융에 대해서 정말 기억자도 모르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운영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좌절은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 한국성장금융의 대표이사를 또 꽂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돈인 한국판 뉴딜펀드의 30조를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경력도 안 되는 사람들 운영본부장에 꽂아서 앉히려고 하고 대표이사 막판에 임명해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뭔지. 이건 정말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있을 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거고요. 응모해서 안 된 거면 그걸 시도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까지 대통령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오늘 신혜선 대변인이 청와대 신혜연 부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고 뜨거운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결과 혹은 소통의 방식은 뭔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 등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보냈다. 이게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현 정부의 어떤 실책이나 실수를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실제로 정무비서관 근무하신 복귀양 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인데 결국은 이 공문 자체가 이미 파기,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의 느낌. 정치적 공세인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파기가 가능한가요? 파기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이미 자료로 남는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정책에 대해서 기획 단계에서 파기됐거나 한 것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들은 얼마든지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인수인계해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현 정부의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한 내용들, 결정된 내용들 그리고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수를 해 주는 것이지 그 과정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가 폐기되고 한 것들까지는 한 것들까지 인수인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파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문서를 파기하고 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박근혜 정부 때 경험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기는 불가능하다. 파기하는 것처럼 오해 살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인수위에서는 사실 이렇게 말한 배경이 따로 있겠죠. 배경이 당연히 있죠. 그럼 파기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으로 문서번호가 기재되고 그런 거는 파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극히 민감한 내용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아마 15년 이상 공개되지 않는 절차를 밟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그런 문서번호가 붙는 문서 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꼭 정권 말에는 대량으로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절대 비밀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는 정권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처의 파견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아름아름 다 알려집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거 정부 때 파견된 공무원이 정무비서관실. 정무비서관실은 예민한 정무적 판단들을 내리는 데인데 여기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하다 갔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서 부조리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할 이유도 없고 그 문서들은 이미 우리 온라인 컴퓨터에 다 전자결제 형식으로 또 보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기 때문에. 다 남아 있어서 파기할 일이 없다. 청와대 문서 또한 그렇고 정부 부처는 파기하면 처벌받습니다. 김용남 의원께서는 이건 비밀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일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신데요. 좀 의견은 다른 것처럼. 하지만 그런 문서를 보낸 것 자체가 마치 파기하고 있는 듯한 국민 불신을 주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5년 내내 내로남불 하셨으니까 그렇게 전혀 잘못된 게 없고 떳떳하다고 하시면 김정숙 여사 옷을 사비로 얼마를 들여서 구입했는지부터 공개를 해보세요. 그게 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가 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보복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복지부사나 임원들 받는데 주요 이력 같은 것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달곤 의원 측은 실수다. 이건 정말 실수고 이런 일 없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제출을 하라는 이력 중에 탄핵 정국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규탄을 하는 이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대로 보복을 하려고 준비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데 이건 김용남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왜 좀 속된 말입니다만 어공이라고 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된 분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다가 각종 공공기관에 이렇게 개방형 직위로 주로 들어간 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방형 직위에 누가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되니까 실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칸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아요. 실무자가 논란을 일으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임기가 있고 개방형 직위도 임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칫하면 지금 환경부 장관도 구속이 됐었고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오해가 아니고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어떻게 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또 임원 인사는 어떻게 됐는지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이런 자료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변 소속인지 참여연대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탄핵 때 피해를 입었는지 규탄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사전작업인 거죠. 통상적으로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산하기관 임명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보통 부처에서 면담들을 하죠. 그러면서 정부 바뀌었는데 계속 근무하실 겁니까? 혹은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하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만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존중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기를 끝까지 채워온 사람들이 거의 한 60% 가까이가 됩니다. 그 나머지 어떤 분들은 정부 바뀌고 생각도 다를 텐데 정부 정책에 난 동조하기 어려운데 나는 못 있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다수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현재 다 이렇게 인사 블랙리스트다라고 공격을 현재 해오고 있으면서 새로운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보입니다. 이건 좀 짧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앞서 김용래 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윤건영 비대위원장은 MB 정권 초기 같은 기시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문건 파괴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김종순 여사 의상비가 보수 언론이나 여러 쪽에서 보도가 되면서 논뚜렁 시계가 연상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신 측에서는 해명이 나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우선 지금 청와대는 그 옷이나 장신구 같은 걸 사비로 구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해명을 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네티즌 의상 하나하나가 그게 몇만 원에 의하면 그게 무슨 C모사의 명품 진품은 아니고 아마도 오더메이드로 다른 데서 만든 것 같다. 그런데 대략 재료비를 따져보면 대략 2천만 원 정도는 재료비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2만 원 주고 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사비로 구입했다 이 한마디로 끝낼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얼마를 주고 구입하신 건지 당장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한복에 대해서 한 벌에 7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와서 구입해 갔다라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 한복을 지어서 파신 그 한복 명장군으로부터 그리고 영수증도 안 받아갔다. 아니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사비로 구입했다 한마디로 그냥 꿈꿔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죠. 뭐 사비냐 내역을 더 밝혀달라 궁금하다 이 얘기고 문득에 전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의상 얘기가 나왔었고요. 뭔가 이런 같이 또 반대되는 프레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표출되면서 그런 의상까지도 공격을 받았던 것인데 그게 이제 탄핵 받았던 정치 세력이 현재 국민의힘 아닙니까? 5년 만에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받은 대로 돌려주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지지율이 당선자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 생각이고 왜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고 C사 명품 아니다라는 데도 명품이다라고 공격했었어요. 그다음에 2만 원 총화대에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해보십시오. 그것은 추측 어느 언론사의 추측이었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 없는 추측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리고 사적으로 사비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왜 공개를 해야 되죠? 대통령 한 달 생활비를 보면 거의 약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식대, 개인적으로 드시는 식대 이외에는 쓸 게 없어요. 국가에서 한 나라의 포스트레이드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한류가 발전되어 있고 우리의 옷도 사실 빛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니 그건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불가피했던 선택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9천만 원을 5만 원권 현찰 다발로 옷을 꼭 구입해야 되나요? 군원지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과 또 추가로 나오는 해명들이 짜맞춰지면 또 고민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대선이 끝나도 뜨겁습니다. 지금 인수위 청와대 얘기만 하다가 지방선거 얘기를 못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하루 됐다고요. 다음에 오셔서 지방선거 얘기 뜨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복귀왕 전 의원이었습니다.